와아 상대 조합이 미쳤는데 완전 화면에 있어요 화면 이거는 그냥 설정 어딘가에 지져보면 무조건 있어요 웹설정 음악설정 인터페이스 등등 찾아보면 어딘가 하나 있어요 테디고릴라 듀오하나? 뭔가 같이 보이는거같은 맨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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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코 나갔어? 아 뭐야 그부였네? 아니 니코였네? 아 니콜 시스템 뮤비 아하 그래 이리와 니콧 어플이긴 한데 아 뭐야 이거 아니 속박 뭐야 저거 스킬을 알 수가 없네 아니 분신하는건 분신만 하는거 아니였어 분신하고 Q 3방 터지는거랑 속박까지 왜있지 모르겠네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까비 마나가 없었구만 분신은 패시브에요? 아 아 그럼 너무 사기인데 분신 사기 아 분신 사기 아니라 Q 속박 하나는 뭐죠? 아 이해했다 이해했어 스킬 완벽히 마스터했다 스킬 완벽히 마스터 스킬 완벽히 마스터 organisations 나이스 아우 챌린저 서 groo 하니깐 가니까 아 이거 너무 편하다 그냥 다 딱히 서폿이랑 필요가 안된다 진짜 다이아에서 원질 갈때는 내가 80% 서폿이 20% 해주는데 여기 오면 서폿이 80% 해주네 너무 깔끔해 원래 바텀 라인저는 서폿이 70-80% 이상 잡아요 서폿이 뭘 해줘야지 원딜이 좀 시팅을 하는 역할이라서 어? 안녕? 이게 있죠? 저거 보면 알 수가 있겠구나 리산드라가 지금 로밍이 훨씬 빨라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리산드라까지 와서 나이스 아 그거 먹지말지 그래도 바텀 라인저는 개턴다 이제 알리야수가 너무 라이즈 디코같은거면 보주기가 없어서 완전 카운트 나이스 아 낙지 지난랍 오늘의 친구는 스포츠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우리가 레벨 낮은 게 아니라 리산드라 비정상적으로 낮은데? 아니 높은데? 탑은 바르고 있고 정글도 망했고 이럴 때는 주포를 가져야죠. AP가 상당히 잘 컸을 때 아니 안보여 웰막탄 데모는 다 잡는 건데 가능하겠어? 잘만 하면 가능해 보이긴 한데 숙박은 빠졌고 그래도 이거 4킬 먹고 죽었는데도 제압킬 아니죠? 맞나? 제압킬이네 우리가 지금 글고리 훨씬 높구나 10대5라서 게임은 뭔가 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무리같은데? 무리같은데? 와 그거 잭스 아니었네? 제발 유신이 당부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잘못하다 망할 수도 있어 게임이 갑자기 왜 이래? 비산드락 궁 있잖아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빵 나이스 빅토르가 세구나 미드 빅토르 요즘 보이는 줄 알았는데 지게 쎄다 지게 쎄다 구도는 우리가 더 좋은 것 같다 극크방 가는거 아니면 길게 쎄다 질서가 무너져야 자유를 찾는 법 나 제어하기 못하고 내가 널 끊자는 것 같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별로 같은데요 내가 이기면 안 돼 이거? 잘하네 아 죽었다 아쉬운데 너무 아 안보여 아 안 보이는 거 뭐야 이거 다 잡았다 아 쉬면 걸렸어 와 쥐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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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랄모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ㄷㄷ 아 CS 다 업체소 들어가지 못하겠네. 아 CS 다 업체소. 아 지렸다 알리사 저분 되게 잘하시네 안 기다려 우리 곧 우리 곧 이제 미드가서 끝내면 된다 아 연막탄 진짜 아 아 아 속박을 계속 생각 못하네 이코 속박을 아 이거 나 안죽었어야 됐는데 필수했다 저거 속박 시간은 속박 아니 스킬 쿨타임이 한 5초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무슨 럭스 속박 상요환이면서 쿨타임도 짧아 진짜 저거는 좀 문제 있네 저러면 럭스가 뭐가 돼 1,000원 줬네 1,000원 줬네 아 아 잭스가 아니었네 2,000원 줬네 1,000원 줬네 1,000원 줬네 2,000원 2,000원 1,000원 2,000원 아 이제 어? 탈진이 위력. 와 이거 가짜인 줄 알았네. 끝낼 만하지 않나? 못 끝내면 너무 아쉬운데 질질 끌어가지고 뭔가 확실한 이니쉬가 없어가지고 끝나고 보여드릴게요. 너무 조비하지 마세요. 아 실수했다. 아 포탑을 파악을 했어요. 아 까비. 끝났다. 아 궁 진짜 사거리 하나 차이 났다. 아 궁 진짜 사거리 하나 차이 났다. 이 판 좀 메버가 빡세가지고. 이거는 진짜 아리스타 져야 된다. 아? 질령보소 3400 나왔네요. 3400 아멘